한글자막 by 한효정 같은 꿈을 안고 도전한 참가자들 이제 멋지게만 보이던 왕홍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교육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오늘은 참가자들의 무대가 펼쳐질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을 좀 더 노출시킬 수 있는 마케팅 방법과 촬영 기술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수업은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는 듯한데요 아 역시 타오바오 상점에서 판매할 상품을 본인이 직접 올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네요 빠르게 업로드하는 방법과 배송방법 설정 등 강사님들의 꿀팁 대방출입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훨씬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막상 배우니까 생각했던 거랑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아직 PPT로 다 중국어로 충분히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어서 왕혼 관련 전문 용어들이나 이거는 아직까지는 숙지가 덜 된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따로 공부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선 중국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하셨던 것은 거의 이해를 잘 못했고요 한국 강사분이 설명해 주신 것은 그나마 좀 쉽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해야 될 부분이랑 배워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은 좋아해서 자주 갔다 왔다 하고 그래서 또 비자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교육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고 또 가서 많은 왕홍이랑 미팅도 있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패션의 명소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은 왕홍들의 주요 무대이기도 한데요 늦은 시간 우리 참가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자신이 판매할 상품에 대해 시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준비한 상품으로 방송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중국어로는 생소한 패션 용어들을 미리 공부하며 오늘 실습을 준비했는데요 처음 카메라 앞에서 진행하는 실습이라 그런지 긴장되고 어색한 모습이지만 언젠가 멋지게 방송하는 우리 참가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이거 처음 실습할 때라서 더 부자연스러웠는데 지금도 역시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이면서 하니까 조금 더 괜찮았어요 아직 그 중국어로 제대로 된 단어나 이런 거 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막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엄청 연발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배워가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배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준비되셨나요? 미래의 왕홍,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실틈없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일정,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하, 핸드폰 개통하러 오셨군요. 막힘없이 착착 진행되는 모습, 역시 멋집니다. 다음 목적지는 우와, 바로 계좌 개설하러 가시는군요. 중국 현지에서 계좌 개설은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거기다가 타오바오 개설까지 만들고, 아, 우리 교육생들 진짜 대단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만큼 모두들 행복한 저녁 맘껏 즐기시길 바랄게요. 연수 둘째 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칭다오 대표처에 방문한 우리 교육생들. 소장님의 따뜻한 환경과 격려로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활동 중인 왕홍의 강의도 듣고, 방송 모습도 지켜보는데요. 어, 우리 김신 교육생! 직접 왕홍 방송에도 참여하고 있네요. 넘치는 자신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개설하는 게 어려울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많은 부분 챙겨주셔서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중국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통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연동하는 데 문제가 참 많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도와주셔서 제가 한국 아줌마로 별명을 지었는데 그 아줌마 정신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들만 제가 보여드리고 소개를 해서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상점이 이제 승인나면 더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왕홍이라는 꿈에 다가가고 있는 우리 참가자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기대되는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파이팅!